어? 와구콩 어디 갔지? 우와! 요술구슬아! 산더미같은 콩을 내려다오! 어? 왜 안 내려주지? 요술구슬은 구슬을 갖고 있는 주인의 말만 듣는다고 으으! 와구콩도 요술구슬 갖고 싶다! 와구콩처럼 요술구슬을 갖고 싶어하는 누군가 또 있었어 어? 누군데요? 네? 다 내꺼야! 왕둥이 번쩍! 어? 무섭게 생긴 할머니다! 욕심쟁이 할머니였어 도둑이야! 어떡해! 요술구슬을 도둑맞았나 봐! 욕심쟁이 할머니가 그런 거죠? 욕심쟁이 할머니 나빴다! 나빴다! 개와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찾아오려고 길을 떠났어 욕심쟁이 할머니가 나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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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용감한 개와 고양이는 구슬을 되찾았어 우와 다행이다 다행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개와 고양이는 구슬을 잃어버렸어 네? 어디 어디에서요? 강에 빠뜨렸구나 구슬을 강에 빠뜨린다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잖 잠깐 기다려 와구콩이 찾아올게 찾아라 찾아라 요술구슬 구슬 못찾겠어 구슬 못찾겠어 구슬 못찾겠어 결국 요술구슬을 찾지 못한 개와 고양이는 그때부터 싸우게 된거지 하하 아우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